그런데 방송에 대한 탄압은 물론이고 선거 조작에 대한 그런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국민들이 꼭 듣고 봐야 될 그런 방송들은 안 보이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갤럽 조사니 무슨 한길 리서치니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에 맞는 합당한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유포시키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 얼굴이 좀 바뀌었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도 여러분들 바뀐 게 없는 겁니다 20대 9%인지 그거는 내가 이걸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국힘당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한국 갤럽이 아마 20대 지지율이 낮다는 것을 천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20대 비율이 9% 30대가 15% 40대가 16% 50대가 27% 60대가 34% 60대 70대도 상당히 낮네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떻든 여론을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여기 국힘당 여러분들 한 관계자가 한 수도권 지역의원은 서울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강남권 빼고는 몇 사람 없으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 때 수도권 판세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야당의 정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젊은 층의 부정적 평가를 부채질했을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당의 위원장은 여론을 반절시키는 소재가 안 보이는 게 문제다 왜 소재가 안 보입니다 소재가 너무나 확고한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대선 때처럼 20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국힘당에 있는 관계자나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가장 미운 김에 차라리 기후제를 질리는 게 더 낫지 않냐 이야기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다 학교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합리적 사고 능력을 배우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죠 선거를 만질 수 있으면 선거 결과가 뭡니까 만진 결과가 나오잖아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의 치료진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 또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소를 이동시킨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 그래야 공정한 선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를 하지 않고 그것은 애써 외면하면서도 공정한 선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리적 사고 방식이나 합리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새 원인이면 새 결과가 나올 것이고 원인이 옛날 원인이면 그다음에 옛날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는지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국민들도 이렇게 선거가 뭡니까 손을 대서 엉망진창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 입 다물고 내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노예가 돼도 다음에 뭡니까 뭐라고 항의할 겁니까 내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총선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가 당신들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를 받지 않느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보지 않았느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보지 않았느냐 그걸 제야 전문가가 어떻게 표가 이동했는지 전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동된지를 밝혀줬는데 그거는 일체의 뭡니까 수정하거나 그걸 보완할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 총선 결과를 무슨 낙관할 수 없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대졸자가 참 많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들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야 그러니까 늘 이렇게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학교를 나왔을 건데 당신들 당신 눈으로 봐라 이게 지방선거 결과 아니냐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란 말이에요 2022년도 지방선거 전국 17개 광역시 도지사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특수한 지역인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 더불어민주당 텃밭지역을 제외하게 되면 이게 뭐 정확하게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까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달리 이야기하면 우편투표의 10%까지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뺐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0%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표가 이동했잖아요 가장 심한 데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네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국힘당은 마이너스 8.7% 여기 또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8.3% 이런 기이한 테이블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우편투표에 참가한 참가자수의 최대 10%를 윤석열 후보한테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한 제조한 선거 데이터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도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수치가 나올 수 있냐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특정 지역의 유권자가 수십만에 수백만이 될 텐데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을 압도주로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을 압도주로 지지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도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도 입을 다물고 물론 좀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릴 거 없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희망의 끝을 놓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완전히 접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국힘당 국회의원은 다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길 건데 어떻게 이길 건데 너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면 내가 방송 앞으로 안 할게 국민들도 한번 이 그래프를 보고 당신들이 앞으로 이 수령을 어떻게 빠져나올 건데 수령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관련됐던 말라위라는 나라는 그래도 아프리카의 이름 최빈 국가가 안 하지만 영국 전통이 남아가지고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를 선언해가지고 그래도 기사회생을 했지만 러시아니 벨라루스니 베네수엘라처럼 선거가 일단 장악이 되면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아주 크게 반항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 국민들은 반항할 그런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만 발을 동동 굴리지 젊은 사람들은 정의고 부정선거고 선거사기고 나발이고 내하고 관계없다야 주식 가격 오르면 그게 땡이다 뭐 이 정도 생각이니까 그렇게 해서 벌어놓으면 나중에 재산 다 가져가겠지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학교를 나왔을 건데 이런 그래프 보고 한번 생각해봐라 느긋던 인간이면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방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노예로 가는 지금 길에 이미 들었었다는 이야기예요 선거사기라는 것은 암세포와 같아 가지고 당내 경선부터 한번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초등학교 아이 반장선거까지 다 부정선거를 하겠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2022년 또 지방선거에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는 관내도 많이 손을 댔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가 의외로 관내가 손을 많이 안 댔구만 똑같지 않습니까 표가 이동한 것이 국힘당에서는 8%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참가자수의 8%만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동시켜준 거죠 그럼 합치게 되면 16% 정도의 표가 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드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총선을 이기겠다고 정신들 정말 제가 볼 때는 꿈을 꿔도 야무지게 꾼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뭡니까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탄암 물없으면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지금은 오늘 10월 3일 날 개천절이 돼가 몇 사람이나 여러분들 보신가게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짐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한 번 되면 이번에 이것을 못 밝히면 아주 어려운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모든 것은 대부분 판례나 이런 것을 동원회가 다 합리화를 시킬 테니까 이미 합리화가 상당히 많이 됐고 벨라루스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뭡니까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완강히 여러분들 저항을 해도 선거 사기 이런 세력들은 결국 다 진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한 번 방송을 했지만 선거 문제가 없다고 고함치는 하태경이 하태경이 여러분들 지역구 결과를 한 번만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의 선거가 당내 경선 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선거가 표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이 다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2022년도 지방선거의 해운대 구청장 선거입니다 이게 정상선거가 아니잖아요 표가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빼앗아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게 이런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준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11%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심상정은 1%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 12% 빼앗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플러스 12% 나오네요 이렇게 선거를 표를 던지는 사람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이 다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그냥 입맛대로 이게 2022년 4.15 총선에 해운대구에서 하태경이 당선된 여러분들 성적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하태경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1에서 17%가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가 플러스 11에서 1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쑤셔 넣어준 거죠 어마어마한 표를 함께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선거 문제없다고 길일이 날뛰지 않습니까 나이도 세파란 친구들이 이런 나라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이 꼰대라는 야유를 받으면서 독재가 얼마만큼 겁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연일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데 이 세파란 애들이 뭡니까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하더라도 다 뭐죠 그것을 은폐하는데 은폐 세력에 다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게 정상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2018년 지방선거 해운대 구청장선거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선거입니까 자유한국당의 백선기 후보는 11%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순훈 후보는 플러스 14%까지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사전 득표율에 어마어마한 걸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2017년 대통령선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당선된 선거결과입니다 조금만 계시죠 표를 던지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표를 세는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사전투표 참가자 선거인수의 10%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안철수도 꽤 많이 빼앗기고 그래서 문재인이라고 하면 플러스 13%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다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이게 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표를 던지는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표를 세는 사람이 다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는 거가 문정권이 지금 해놓은 게 뭔가 하니까 이렇게 표를 던지는 사람은 전혀 관계없고 표를 세는 사람이 선거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 뭐죠 2022년도 6월 1일 문정권이 가고 윤정권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죠 선거결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 아닙니까 2017년부터 실시된 모든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이동시키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선거 데이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 범죄했다고 그냥 좋아했겠지만 그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해 줍니까 모든 선거를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를 던지는 사람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이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 방송을 못 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뭐죠 67만 정도의 구독자 수를 가진 채널에서 지금 동시 시청자가 168명이 보는 겁니다 못 보게 하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뭐가 바뀐지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됐으면 방송 자체를 아예 못했겠죠 내가 아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뭡니까 죽은 겁니다 내가 아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하나는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저항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나라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허시만이라는 사람이 썼던 아주 유명한 책이 엑시트 로얄 보이스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려도 똥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 저항하고 이런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대한민국의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 로얄 내 안께 무슨 피해 없으면 됐다 주식 가격 오르면 되고 내 안께 돈 버리면 되는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식들 데리고 아마 내 경고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훗날 분명히 빼저리게 아마 체험할 겁니다 죽도록 고생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암세포가 너무나 퍼져 가지고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놓치게 되면 이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선거 데이터도 발표 안 할 겁니다 선거 데이터도 법을 바꿔버려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하는 겁니다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내 눈에는 보이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고 다음에 그 백성들이 구약봄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죽도록 고생을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읽지 않습니까 유대 역사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런 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민족 역사라는 것은 원래 억압과 굴레의 역사였고 이승만이란 걸출한 사람이 뭡니까 숨통을 터준 거죠 그것을 7천년 8천년이나 시계로 확장하게 되면 한국사에서 숨통을 턴 역사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구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설마 우리가 되겠냐 그런 일을 경험하겠냐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찰나에 그냥 돌아가고 우리가 누렸던 것은 아득한 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무슨 재주로운 몸리가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는 건지 사람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어떻게 선거에서 이긴단 말이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류야님은 윤석열님 하시는 거 이제 더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시는 건 자유지만 아무 일도 안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런 사건 사람이 그렇게 이익이 안 되는데 뭘 해 주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대로 된 공직자 같으면 이익이 없더라도 공직이 없더라도